오늘 말씀은요 모세와 아론의 족보에 관한 내용에서 조금 더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친히 하신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족보에 관련하여서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본문과 연관되어 있는 레위 족보에 대해서만 짧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본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붙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족보를 보시면 6장 16절부터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라고 하면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게루손의 아들들에 대해서 18절에 고학 아들들에 대해서 그리고 19절에는 무라리 아들들에 대한 족보가 나오며 그 다음에 20절에는 아무라함은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아무라함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괴뱃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론과 모세가 어떻게 출생했는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고아세 아들 아무라함은 그의 아비의 누이 고모라고 할 수 있는 요괴뱃을 통해서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를 낳았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올바른 행동으로 인해 자녀를 놓은 것이 아니라 비행동적인 모습으로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를 낳았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딱 봐도 출생부터가 무엇인가 많이 이상한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범위가 아니라 비정상적인 범위 안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 레위 계통에서 태어난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를 택하였고 그 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계획하시고 또한 진행해 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출신과 배경, 외모, 학력 등등인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외적인 것으로 보고 그 사람을 택하여서 사용하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하나님이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설교를 잘하시고 또한 찬양도 더 잘하시고 뛰어난 실력자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조차 아마 안됐을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성경구절 그리고 주일날 잠깐 보았던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스 2장 6전의 말씀은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 하시나니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 하신다 모세가 어떻게 출생했는지 그 사실만 봐도 우리는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권적인 은혜로 저를 또한 우리 여러분들을 친히 부르셨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보이는 약함으로 인해서 의기소침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때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나의 약함을 들어 사용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기에 우리의 자랑이 나의 의와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약함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에서 또한 여러분들의 삶에서 최고의 자랑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권적으로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의 약함과 상관없이 나를 사용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가시는 성도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본문성에 나타난 하나님인데요 모세를 친히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바로에게 가서 전할 말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7장 1절과 2절의 말씀이신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연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아론은 그것을 대연하여 협력하는 협력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이적을 보이게 하시고 결국에는 5절과 같이 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메 그리고 6절에서는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부르시고 친히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까도 보았던 말씀인데요 5절 하반절에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들어서 본인 스스로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당장의 바로가 가진 권력을 무서워한다 할지라도 바로와 비교할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친히 그들에게 보이시고 나타내시며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임을 깨닫고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택한 받은 자들로서 또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것들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요? 모세에게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거나 마음속으로 감동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면 오늘 하루 세밀하게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원하신 것들이 있고 그것을 발견한다면 지체하지 말고 우리는 믿음으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요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심을 알리시고 역사하신 요호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나타내며 증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도전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적용인데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보았다 말씀처럼 출생부터가 순탄치 아니하는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대로 하나하나 조금씩 조금씩 그런 일들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고 약속의 말씀과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며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장 6절의 말씀처럼 모세와 아론이 요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한 나라의 왕한테 다가가서 백성들을 내보내라 말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상황이지만 모세와 아론은 그것들을 다 감내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연약해져서 의기소침할 때가 있지만 그러한 모습들은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며 하나님은 실력으로 사람을 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주권적인 은혜로 하나님을 택하시고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으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나도 연약한데 나도 부족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들어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은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론과 모세가 어떠한 경우에서라든지 자신의 목숨이 위협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과정은 조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꿋꿋하게 행했던 것처럼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항상 하나님께만 집중되어 있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경고하여져서 우리가 처음에 같이 찬양 불렀던 것처럼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요 나는 힘이 없고 부족하지만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소망이요 내 영광이 된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약한 나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자랑이 되기를 소망하는 그리고 기하고 복된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